네, 날 보여줘야죠. 커팅을. 커팅을 저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코너, 장영진 기자의 시간입니다. 오늘 최근에 장영진 기자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저번에 우리가 협박을 했었어요. 한 번. 고소한다, 안 한다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거 끝나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그 주 금요일에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할 때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이제 lct 관련된 페이스북 글만 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실제로 고소할 때는 보니까 제 유튜브에서 한 얘기까지 다 챙겨봤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잡을 거 있나.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다 고소를 했던데 사생팬이 한 명 생겼네요. 그러니까 사생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알고 봤더니 그거 보통 그런 걸 보려면 한 번 봐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지 이제 체크도 하고 갈 거니까 조회수를 꽤 많이 올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당하든 간에 좀 이제 법정 싸움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남일이니까 잘 해결하세요. 재미있는 게 종로경찰서로 갔는데 종로경찰서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언론의 기자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딱히 결말이 나는 싸움이 아닌데 그것도 자세히 봐도 말기만 알아들으면 그게 굳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 자기 드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려나 하는 걸 검사장이 또 고소를 그러니까 검사장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수사 지휘했던 사람들이거든 난감한 거죠.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참 부담스러워해서 딴 데로 보낼 데 없나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어떤 담당 형사들 간에 맞기 불편할 거예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 장용진 기사님의 코너는 30분 정도 듬지되어 있고 지금 이제 19분 남았는데 오늘 어떤 검찰총장 얘기 아니면 정경심 교수님 재판 아니면 어떤 수사 두 가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용진 기사님 장용진 타임입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지금 좀 애매한 행 조금 여당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났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등록 대상에서 처가와 시가 그러니까 남자 공무원인 같은 경우에는 처가 여사 공무원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등록 대상에서 빼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합의가 됐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보였다는 얘기가 오보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맞아요. 잠정합의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잠정합의라는 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합의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게 해놓고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원안을 계속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의사표시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잠정합의를 해놓고 그 합의가 뽀개진 거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가 원안을 계속 밀고 나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고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약간 강행하는 개혁의법의 강행에 대해서 이제 막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자면 결국에 처가와 시간을 빼지 않는 것으로 됐으니까 윤석열의 만세를 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살리기법이죠. 그거 윤석열 살리기법. 윤석열 뿐인가 오세훈 박형준 다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다 처들과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법인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실제로 합의대로 해뒀다면 글쎄요. 민주당 아마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데 꼭 이런 거는 꼭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면서 잘 지키려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여권 전체가 지금 약간 겁을 먹고 집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대로 가서 정권 뺏긴 게 아니냐. 아니. 정권을 뺏기고 안 뺏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계획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정권 뺏긴다고 해도 앞으로 지금 3년까지 2024년까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180석이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함부로 뒤집지를 못해요. 따라서 문제는 얼마나 개혁을 제대로 하느냐예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딴 게 개혁이 아니고요. 상대방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물적 토대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기득권이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개혁을 그런 개혁을 해줘야지 앞으로도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든 진보세력이 집권하든 그런 희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주춤거린다는 건 뭐냐면 적폐 세력이나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뺏기지 않으려고 주춤거리는 그 순간에 오히려 정권을 뺏기게 돼 있다는 점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 갖다서는 욕을 확 해주고 싶은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이거 괜히 했다가 내가 불편하니까 지금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말을 못 했다가 이제 이제 말을 이런 식이 야당 핑계대고 나서는 게 아닌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하신 것 외에 검찰총장 누가 이렇게 해요 검찰총장 이제 오늘은 좀 제대로 빨리 5월 달에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는 5월 달 빨리 했어야죠. 사실은 선거 때를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검찰총장을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을 했었다면 선거 때 보면 적어도 지지자들이 너무 흔들려 너무 매갈이 없어 이러고 투표하러 가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거 폐인 을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만 중요한 폐인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 투표하러 가지 않았느냐. 좀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180석이나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실망스러워서 투표장에 가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나 행보를 보였다면 과연 이렇게 대패했겠느냐 혹은 졌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빨리 뭔가 해야 될지는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눈치를 보려고 하는지 참 가깝스럽고 그렇네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그거를 선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이성윤 검사장 이성윤 검사장을 선거 전에 임명하나 선거 후에 임명하나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 것 같아요 흔들어요. 계속 흔들 거예요. 차라리 맨을 맞을 거면 일찍 맞는 게 낫어요. 윤석열 나가고 나자마자 일주일 안에 빨리 해버렸으면 오히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지난 선거 기간 내내 두들겨 맞았고 앞으로 또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 바보 짓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이 좀 유력시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시 되는데 계속 대중문제죠 지금 힘이 없는 검찰총장이 돼버릴까 그것도 좀 걱정이든 그것도 걱정인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시간을 자꾸 끌어주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된 분들 중에 대통령의 뜻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그래서 자꾸 다른 여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속 검찰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검찰총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다음 대통령과도 1년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1년 그 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되든지 1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신중하고 믿음자 정의로운 검찰을 꼭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성윤 검사장보다는 양부남 검사장이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봤는데 양부남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는 지금 많이 거론은 안 됩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 정도가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수처장 후보까지 올랐던 분 아닌가요 그 분이죠.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대통령 뜻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괜히 계속해서 조남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참 생각보다 내부에서 정권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검찰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신중히 이번에는 진짜 신중하게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정말 너무 문재인 정부가 5년 하면 윤석열밖에 생각 안 나 검찰의 겁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참 악몽 같은 스트레스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재판은 어제 제가 김태현 기자와 얘기를 했는데 8월 항소심 결과는 8월 정도 나올 것 같고 지금 검찰의 주요 우리 장인 기자님이 보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재판 그런 건 당연히 인상적으로 취재를 하는 거고 저희가 모르는 것 중에 주목해야 될 거 그런 거 있나요 지금 제가 이번에 어제도 대충 김태현 기자가 얘기를 했을 텐데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논리 그중에서도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근거를 밑둥부터 흔들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적어도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은 혐의를 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법원의 판단이 사실은 법원의 이런 구성이나 재판부 구성이나 봤을 때 딱 이렇게 믿으면 안 가요. 지난해 인경업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낫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요 그 정도요. 제가 특히 엄상필 판사를 보면서 지금 현재 박 김판사 중에 엄상필이라고 있어요. 그건 어떤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좀 다른 데서 보면 우파판사라는 얘기가 그쪽에서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도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겠구나. 그 정도예요. 특히 이제 사실 동양대 pc와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항소심가 하면 깨지겠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양상을 보면 안심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항소심이 이제 4개월 만에 열었단 말이에요. 항소심을 이렇게 재판으로 넘어온 지. 이건 뭐냐면 1심의 판단을 바꿀 뜻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제가 보아 그런데 특히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 저한테 되게 하소연하면서 제보라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1심 재판이 끝나고 자기는 항소심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변호사도 바꾸고 새롭게 만들 증거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재판을 6개월 만에 더욱 열더라. 옆을 열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거 제출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결심할게요. 다른 얘기 없으면 이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제법 많아요. 항소심을 열었을 때 10건 중에 한 4건 정도는 그런 식인 거예요. 재판을 한 번밖에 안 열고 그냥 바로 통과해버리는. 그런데 이번 정경심 교수 사건도 보면 한 번만 연 건 아니지만 서너 번 정도 열고 말겠다라는 것을 볼 때 사실상 재판의 이런 사건의 어떤 규모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이목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사실상 한 번만 열고 말하는 것이나 다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재판을 한 번만 한다든지 단기간에 끝내는 경우는 1심을 크게 뒤바꿀 생각이 없는 경우 바꾸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그러니까 4년형에서 집행유예 를 한다든가 집행유예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만 유죄를 무죄로 혹은 유죄를 무죄로 바꾼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양형은 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려면 상당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많은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현재 구속 만기가 8월 말이거든요. 8월 말이죠. 8월 말에서 지금 4년 구형이 됐기 때문에 최종 어떤 항소심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다시 재수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데 8월 말에 일단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못 나오고?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경심 교수님 변호인단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유예라도 낮출. 그럼 집행유예가 낮아질 경우에 대법원에서 나머지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변호인 측은 대단히 많은 걸 준비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뭐가 특히 많이 준비를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 특히 이게 동양대 pc 동양대 pc가 이게 위법 수집 증거이며 심지어 증거가 오염이 된 위조 usb를 좋게 말해서 오염이고 안 좋게 말하자면 조작이 됐을 가능성 그 다음에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뭐 뻑이 가서 가져갔다 하는데 뻑이 안 났더라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이미징을 떠서 가져가고 이미징 뜬 것 중에서 필요한 파일만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를 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컴퓨터가 작동 불가능인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상 종료까지 됐다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뻑이 가는 바람에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였던 거예요. 이게 정상 종료가 안 돼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거짓말을 한 거이면서 불법적인 압수를 한 거죠. 들고 갈라고 정상 종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도 우리가 띠띠띠 이러면서 꺼지는 게 아니다. 화면이 멈춰 있었다. 그래서 가져갔다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가져간 행위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고 그건 법정에서 증거를 인정 못 받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검찰이 1심에서 무슨 질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려 했었구나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컴퓨터 동양대 컴퓨터를 변호인 측에 제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안에 뭐가 있다는지를 알아야지 방어를 할 텐데 계속 그거를 자기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변호인한테는 전혀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주장을 하면 그때서야 변호인들이 쫙쫙 뛰어가가지고 교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그게 지금 쓰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쓰던 거였고 지금 쓰는 컴퓨터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옛날에 이런 걸 만들었었던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검찰은 그걸 10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가지고 유죄 언론플레이를 했던 거죠. 이제인데 이번에 이미징된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반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1심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 전망을 제가 낙관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참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표창장행위 위조 됐냐 안 됐냐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저는 나중에 검찰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가장 명쾌하게 풀어줄 사람은 최성애 총장이에요. 그렇죠. 정경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성애 총장이 표창장 승인했다. 최성애 씨가 최근에 제가 취재해 보면 피를 토한다. 중국에서 간 이식 수술이 좀 잘못되어서 피를 토한다는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실 지난 검찰에 진술한 거는 거짓말이었다. 내가 표창장도 내가 승인했고 정경신 이 말 한마디면 검찰의 모든 최성애 총장 증언 때문에 이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이 일이 시작됐으니까요. 거기서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피를 토할 정도면 그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사람은 꼭 진술을 좀 밝힐 문제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진 기자님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아니면 1분 남았는데 3시 30분부터는 타 방송들이 많이 시작합니다. 고발 뉴스 그리고 새날 방송들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30분에는 좀 끝내야 되는데 우리 장영진 기자님 장영진 tv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현동으로 이게 고소당했다는 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신지 그리고 장영진 tv 현재 구독자 나와서 꾸준히 잘 늘고 있어요. 네. 안 늘었습니다. 요즘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무관심했네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또 조만간에 아주경제안의 로엠피라고 그러니까 입법정보 국회정보하고 로엠피 사법정보만 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전문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운용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일부 운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편집장을 맡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장영진이 픽한 정치와 법조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구독해야 돼요? 아주경제를 구독해야 돼요? 네. 아주경제에 들어오면은 로엠피 장영진 tv를 구독해야 돼요. 아. 그래도 장영진 tv를. 그렇죠. 여러분들 장영진 tv 제가 알기로 12만 4천인가요? 네. 그 정도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그래도 빠른 속도입니다. 제가 보면 한 6개월? 네. 6개월 속도만에. 작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0개월 된. 1년이 좀 안 됐는데 엄청난 속도로 10만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 윤석열이 물론 하고 검찰 이슈가 조금 사라지니까 제가 보면 구독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장영진 기자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검찰 안에 비판을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검찰을 빨아주는 기사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지만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이렇게 흔히 볼 수 없거든요. 장영진 기자님 늘 힘내시고요. 장영진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나오시죠? 네. 내일도 나오겠습니다. 내일 좀 미리 내일 어떤 거 부서가 할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발 뉴스 새날로 가시고요. 장영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안 내도 하는구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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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